처음 등장하는 비닐봉지를 긁고 있는 고양이 두 마리의 색깔은 1번 검은색 황토색 2번 흰색 황토색 3번 흰색 검은색 4번 흰색 검은색 황토색 정답은 3번 신비와 둘이가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이유는 1번 자동차 경적 소리 2번 사람들 싸우는 소리 3번 싸이렌 소리 4번 고양이 우는 소리 정답은 4번 신비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쫓기 위해 동네 아줌마가 고양이에게 처음 던진 것은 1번 사과 2번 돌 3번 빗자루 4번 캔 정답은 4번 현우가 고양이 귀신을 따돌리기 위해 들고 온 것은 1번 콜라캔 2번 참치캔 3번 고양이 장난감 4번 생선 정답은 2번 가은이가 꾼 불길한 꿈은 1번 고양이들이 쫓아오는 꿈 2번 불타는 도시를 고양이가 점령하는 꿈 3번 고양이가 뒤돌아 앉아있는 꿈 4번 고양이가 사람을 괴롭히는 꿈 정답은 2번 그 꿈에서 수백 마리의 고양이들이 불타는 도시를 점령하고 있었어 재율이가 할머니 집에서 무서운 고양이와 쥐를 발견한 곳은 1번 2층 다락방 2번 정원 3번 지하방 4번 화장실 정답은 3번 할머니 여기 계세요? 진짜 오랜만에 보네 도와줘 구묘기는 반은 인간처럼 반은 무엇처럼 생겼을까요? 1번 고양이 2번 강아지 3번 말 4번 호랑이 정답은 1번 구묘기는 잡아온 인간을 무엇으로 변신시켰을까요? 1번 고양이 2번 쥐 3번 암흑에너지 4번 돌 정답은 2번 구묘기의 한쪽 눈은 고양이 눈이죠? 1눈의 색깔은 1번 붉은색 2번 파란색 3번 녹색 4번 노란색 정답은 4번 구묘기를 물리친 하늘은 구체 귀신은 어떤 귀신들의 합체일까요? 1번 이드라와 무주기 2번 무면기와 그슨새 3번 백이기와 바을제부 4번 송각시와 림샤이코스 정답은 3번 고스트볼 XX는 합체할 수 있다? 1번 맞다 2번 아니다 정답은 1번 고양이에게 캔을 던진 동네 아줌마의 추리닝 색깔은 1번 파란색 2번 녹색 3번 보라색 4번 회색 정답은 3번 강림이는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부적을 썼다? 1번 맞다 2번 아니다 정답은 2번 귀신을 물리친 하리와 친구들이 제유리 할머니 집에 들고 간 것은 1번 고양이 먹이 2번 떡 3번 부채 4번 꽃 정답은 1번 짠짠 신비는 새로운 고스트볼에서 합체 귀신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다? 1번 맞다 2번 아니다 정답은 2번 야 어떻게 된 일이야? 아 아 아 아 아 나도 잘 버렸어 신비의 요술 막은 구묘기를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 1번 맞다 2번 아니다 정답은 2번 소용없어 신비님의 요술 파워는 강력하니까 구묘기가 쥐로 만든 사람은 총 몇 명일까요? 1번 2명 2번 3명 3번 4명 4번 5명 정답은 2번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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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묘기의 빗살기는 무엇일까요? 1번 고양이 조종능력 2번 강력한 눈깃공정 3번 강력한 발톱공격 4번 사람을 뒤로 만들기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강력한 발톱공격입니다 귀신을 물리친 하리와 친구들은 제휴리와 함께 제휴리 할머니네 집에 갔다? 1번 맞다 2번 아니다 정답은 2번 그럼 이제 들어가 볼까? 나를 따르라 고양이들아 우리가 왔다 어서 밥 먹으러 와 옳지만 딱 안 한 번 음 이 중간에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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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